2024년 고1 모의고사 10월 30번 우리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. 자,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고,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장 놓기 단서는 된 이 문장과 그 다음에 and so 이 문장이 있어서 이 문장을 위주로 해서 이제 문장 놓기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빈칸은 이 단락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쳤지 이게 다 같은 말인 건데, 자,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빈칸하기 얘기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허벅트 사이먼,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뭐 때문에 받았지? 우리의 한계를 인식한 것 때문에. 자, 뭐에 있어서의 한계냐? 정보, 시간, 그 다음에 인지적 수용력에 있어서의 우리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댄다. 자,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, 뭐 하기 위하여? 각각, 독립적으로 제각각 그 답을 계산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산을 분배합니다. Across the population, 인구 전체에 걸쳐서 그 계산을 분배합니다. 그리고 그 답을 서서히 풉니다. Generation by generation, 세대에 걸쳐서,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답을 풀어낸다는 거야. 자, 왜 그러겠니? 바로 위에서 얘기를 했잖니.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거야.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, 뭐 시간적으로든, 아니면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든.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, 그 문제를 인구 전체에 분배해버린대. 서로 나누어서 어떤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거겠지. 자,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간적으로도 그 답을 푸는데 서서히 풀게 되고, 여러 세대가 걸리게 된다. 자, 그리고 그때, all we have to do,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, 자, 뭐 하는 것이다? 사회적으로 올바른 답을 배우는 것입니다. 사회적으로. 자,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you don't need to understand. 여러분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. 뭐를? 어떻게 여러분의 컴퓨터가, 또는 화장실, 변기가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, 그리고 너희들의 휴대폰을 사용할 때, 그냥 사용방법을 아는 거지.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것이 작동하지? 이런 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. 여러분은 단지, 자, 뭐 사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. 뭐,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, 그리고 플러시, 물내리는 것을, 그,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, 이 얘기야. 자, 그리고, all, 관계사지, needs to be transmitted,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, 자, 뭐다? 어느 버튼을 누를지, 입니다. 자, 본질적으로, 어떻게 그 기술과,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지, 뭐라기보다는,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되는가 보다는, 그러니까, 그 컴퓨터나, 그 변기의 어떤 작동원리에 신경쓰기보다는, 어떻게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만,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지.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. 그래서, and so, 그래서, instead of, 뭐 하는 대신에? 자, 여기서 이제 답이 사실 less가 아니고 more인데, more로 해가지고 해석을 할게. 자, 더 많은 정보를 붙드는 것 대신에, 자, 뭐보다?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, 감당할 수 있는 수용력보다, 그리고 진실로 알 필요가 있는 것보다, 더 많은 정보를 붙들고 있는 것 대신에, 우리는 우리의 큰 내를 바칠 수 있습니다. 어디에다가? 거대한 계산의 작은 부분에 우리의 내를 바칠 수 있다는 거지. 사실 이게,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 얘기 아니니? 우리가 그 계산을 분배합니다. 인구 전체에 걸쳐서, 그치? 바로 이 부분인 거야. 우리의 큰 내를 바친된다. 뭐 하는데? 큰 계산을 하는 데의, 어떤 작은 부분에만 우리의 내를 바친다는 거지. 자,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 이해합니다. 뭐 할 정도로 충분히?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얻어낼 정도로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, all the while,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작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계산은 어떤 계산이다?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의 똑같은 말을 풀어서 하고 있는 거지. 자,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더 큰 계산에 있어서. 근데 어떤 계산?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두뇌를 위해 더 큰 계산에 있어서. 이런 집단적인 어떤 두뇌를 위한 더 큰 계산에 있어서. 우리의 작은 부분을 하고 있다. 자, 이 말이 무슨 말이야? 바로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쳤던 바로 이 부분을 또 패러프레이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빈칸에 낸다고 하면 아마 이 세 문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. 우리가 계산을 인구 전체에 분배한다. 그치? 이 부분.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큰 내를 바친다. 그 전체의 큰 계산의 작은 부분에. 아니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.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. 더 큰 계산에 있어서.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두뇌를 위한 더 큰 계산에 있어서. 뭐 이런 부분들. 이런 부분에 이제 빈칸 나오기가 좋다고 생각하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문장 넣기는 당연히 and so라든지 instead of 이 문장을 따로 빼놓든지 아니면 뭐 then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 뭐 이런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한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3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